할렐루야! 행복하십시오! 성령 충만하십시오! 오늘 큐티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그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?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.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느니이다. 방금 읽은 9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시작하죠. 어찌하여?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. 왜? 어찌하여? 라고 질문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?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죄악, 그 다음 패역, 그 다음 겁탈, 그 다음에 강포, 그 다음 변론, 그 다음에 분쟁.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.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. 이런 일이 지금 그냥 비일비재하게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저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또 한 가지는 정의가 굳게 정의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또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악인들이 의인을 압도하고 애워싸고 있습니다. 이런 일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.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?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?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. 언제까지입니까?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? 제가 이런 일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답답함을 가져야 하는구나. 이게 영성의 한 부분이구나.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답답함을 경험하라. 아멘 그렇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것을 거룩한 답답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하박국의 경험과 같은 이러한 경험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. 죄악이 횡행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악이 횡행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답답함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십시오.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?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.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. 죄악을 파악하고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을 기도로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거룩한 답답함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십시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답답함,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행진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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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